기엄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석의 이슈 브리핑 시작합니다 이번 주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들? 저는 뭐 요즘 계속 다이어트 중이라 굉장히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시장은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많이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서 다행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이번 주부터는 들어갔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에서는 실적 따라서 이슈 따라서 종목별 장세가 계속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히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좀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또 그 안에서 밸류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또 환율은 계속 떨어지는데 이러면 또 괜찮은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 주가 됐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주는 실적이냐 이슈냐 밸류냐 환율이냐 결론은 마지막에 나오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월요일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저평가의 역습입니다 사실 저평가주가 이번 주 뭐 단순히 이번 주가 아니죠 한 10월 들어서 저평가주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지난주 월요일에도 저평가주를 했었어요 지난주 월요일 주제가 소비주였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도 소비주가 강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현대백화점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좀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번 주에 벌써 장대 양봉이 크게 한번 나오기도 했었네요 뿐만 아니라 노랑풍선을 비롯한 여행주의 강세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또 경기민감주 이번 주에 또 빼놓을 수가 없는 저평가주 중에 하나였죠 현대제철을 비롯해서 철강주 그리고 또 화학주의 강세 이번 주까지도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인상적인 부분은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융주 정말 안 움직이던 금융주들이 금리가 안 좋은 상황임에도 제로금리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시즌을 앞두고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금융주는 좀 그냥 그랬던 것 같은데 실적 시즌에 지난주에 근데 이번 주에 국내 금융주들은 실적 시즌을 맞아서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주식시장 때문이었을까요? 현대차증권이 목요일에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주식시장이 사실 3분기까지 7월, 8월, 9월까지는 꾸준히 흐름 자체가 분위기 자체가 좋았다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빚내서 신용 써서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금융사들에게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주도 최근에 사실 좀 올라오고 있어서 야 금융업 쪽이 확실히 좀 날개를 펴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평가주를 2주 연속 제가 월요일 이슈로 짚어봤는데 이 저평가주의 역습이 강세가 언제까지 갈지도 한번 정말 흥미롭게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화요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현대차 괜찮은 거니? 물어보고 싶은 현대차의 최근 상황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좀 됐습니다 세타2 엔진 이슈가 나오면서 적자전환 아 뭐 사실 매년 3분기 2018년 2019년 나왔던 이슈들인데 사실 작년 3분기에 뭐 좀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평생보증도 나오고 충당금도 나오고 그때 당시에 현대차가 충당금으로 5,500억 원 정도를 통 크게 좀 마련을 한 것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훨씬 그 이상이 나왔죠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2018년 3분기에 세타2 리콜 그리고 KSDS 엔진 진동 감지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것 때문에 현대차가 총합 한 3천억 원 정도 기아차가 1,600억 원 정도를 비용으로 처리를 했고요 작년 3분기에는 화해보상금에다가 평생보증 충당금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들을 현대차가 거의 6천억 원 기아차가 3천억 원 정도 충당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 차원이 다른 수준의 숫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현대차가 이번에 2조 원이 넘는 추가 충당금 그리고 선제적 품질 조치를 하겠다 2.3조 원 기아차가 1.3조 원이 나오면서 사실 3분기 영업이익이 이 정도가 나오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반영이 되면 결국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적자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이제 증권가들이 실적 영업이익 전망치를 계속 수정하기 시작했죠 뿐만 아니라 이런 악재까지 또 터졌어요 이게 남양두 소방서에서 그대로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 코나에서 자꾸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배터리 때문인지 뭐 차 완성차 때문인지 그거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계속 그 현대차가 사실 최근에 주가를 끌어올렸던 3가지 모멘텀을 들자면 수소차 그리고 아이오닉 전기차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또 그리고 신차 모멘텀으로 실적까지 잡겠다 뭐 이런 얘기들 3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세타2 엔진 때문에 실적 안 좋아졌고 전기차 여기서 좀 브레이크가 잡힌 상황에서 뭐 주가 움직임은 당연히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3분기 리뷰가 다 지금 빨간색으로 숫자가 전환이 되고 있죠 오히려 뭐 한 천억 원 정도 1조 원 정도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고요 주가 역시 이렇게 쭉쭉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20만 원 앞두고 나서 정말 현대차한테는 좋은 얘기들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래도 오늘 반등을 좀 주는 걸 보면 금요일자로 반등을 주는 걸 보면 희망을 가져도 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증권가에서도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죠 완전히 털고 가면 오히려 앞으로는 좋을 수도 있다 아니다 이거는 너무 오래 간다 이 이슈가 앞으로도 또 계속 이런 일이 안 일어나리라고 누가 장담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의선 부회장이 회장으로 취임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수소경제에 대해서는 아마도 좀 계속해서 끈을 가져갈 것 같고요 수소경제를 주도하는 기업으로 좀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확실하게 좀 끌고 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조정 단기적 조정이 얼마나 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그만큼 또 많이 올라왔다는 측면에서 밸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번에 한번 조정을 받을 때 좀 제대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모든 걸 털고 같이 회장 취임과 동시에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주가가 된다면 희망적인 부분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현대차가 괜찮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달러를 사야 할까라는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달러 약세가 지금 계속 가속화되는 시기에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 주 흐름이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와서 그 이슈들을 한번 엮어봤습니다 일단은 디지털 화폐 뭐라 그러죠? CBDC라고 하나요? 센트럴백 디지털 커런시? 뭐 맞겠죠? 디지털 화폐 설계 사업이 유찰이 됐다 이와이 한영이 삼성 SDS하고 네이버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단독 응찰을 했는데 너무 하나만 이렇게 응찰이 되다 보니까 다른 쪽이 조금 수준이 아쉽다 보니까 이게 유찰이 됐다라는 이슈가 나와서 아 결국 갈 길이 멀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뒤에 배경에 보시면 확실하게 그 시스템 설계는 확실하게 프로세스는 확실하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따라간다면 앞으로 내년까지 좀 뭔가 성과를 내줘야 되는데 라는 걱정도 나오는 한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클레이튼과 CBDC 클레이튼이 이쪽 업계에서는 그래도 좀 알아주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랑 계속 CBDC를 논의한다는 측면에서 야 디지털 화폐가 확실히 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확실히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보시다시피 중국에서는 이미 지난 이번 달에 대규모 디지털 화폐 공개 테스트 실시했고 성공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보셨다시피 법적 기술적 검토가 지속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 캐나다, EU, 에카드로, 바하마 뭐 되게 다양한 나라들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이번 주에 또 제롬 파월 의장이 CBDC에 대해서 최초 타이틀을 갖는 것보다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빨리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CBDC라는 언급 자체를 연준 회장이 했다는 것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슈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화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뿐만 아니라 페이팔이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결제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갑자기 1400만 원을 정말 오랜만에 뚫어내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 이슈까지 봐야 되나 싶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은 이 모든 게 달러 약세에서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 이런 것도 대체 화폐라는 점에서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 반대로 지금 좀 이슈도 같이 터지고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또 비교해 볼 만한 게 중국의 위안화죠 위안화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증시가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경제 자체가 좀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위안화 강세, 달러와 약세 국내에서도 이제 달러 대비 원화한율을 계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중국 경기가 나아지는 것도 있지만 또 미국이 대선 때문에 정신없는 것도 좀 포함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이 지금 달러 약세가 되고 있는 과정을 가만히 지켜볼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의문을 가질만 하죠 실제로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다시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지금 달러를 사는 전략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러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뭐 책임 못 지는 거 아니냐 근데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중국이 위안화만으로는 조금 달러의 그 어떤 완전 지위를 완전 위에 있는 그 지위를 끌어내리기 힘들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디지털 화폐들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연구를 하고 있고 더 빨리 앞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바이든 후보가 돼도 이제 달러의 그 지위가 떨어지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슬슬 이제 달러를 사는 생각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저는 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목요일 실적주도 밸류 따라합니다 결국 또 실적과 밸류를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했던 대표적인 종목들 첫 번째로는 LG화학이 있었죠 이미 저번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었지만 다시 한번 석유화학 그리고 배터리 사업이 잘 가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그래서 주가도 실적 발표 이후에 반등 추세를 좀 잡아 나가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근데 예상치보다 별로였습니다만 그렇게 막 나빴다고는 볼 수 없는 실적이었는데 주가는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예상했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산퓨얼셀 예상 이상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또 조정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종목들을 다시 한번 쭉 보면 LG화학은 조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밸류가 조금 낮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겸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BBIG 같이 계속 올라왔었잖아요 그런 측면들 86만원까지 올라갔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예상보단 못해도 괜찮았다고 해도 그래도 괜찮았는데 일단 주가는 차익실현의 기회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KB금융은 그만큼 저평가 받았기 때문에 호실적 타고 또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고 두산퓨얼셀은 호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받는 모습 결국 이번 실적 시즌의 테마는 많이 올라온 애는 잘 나오면 선방, 못 나오면 약간 차익실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덜 올랐던 애들은 예상치에 근접하게만 나와도 주가가 선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최근 시장의 테마가 약간 이런 측면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잡을 때 슬슬 밸류가 진짜 이번 주에는 좀 중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반도체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슈 측면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인텔이 뭐 그 뭐지 실적이 3분기 실적이 부진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실 이거 예상했던 부분이거든요 인텔에 대해서 인텔이 자꾸 경쟁에서 밀려나나라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정부, 기업 뭐 이쪽에서 악재가 나타났고 서버와 노트북인 호재로 이거를 덮을 수 없었던 참 아쉬웠던 인텔의 3분기 부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또 시간의 시장에서 보시다시피 10% 가까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그 마치 이거 뭐죠? 폭포처럼 이렇게 내려왔던 그 흐름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때 파운드리 이제 왜 좀 아낀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세를 보였던 게 엊그제 같은데 또 10% 하락을 앞두고 있다니까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또 이번 주에 인텔이 큰 이슈를 하나 또 터뜨렸죠 인텔의 이슈인지 SK하이닉스의 이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두 기업이 서로 낸드를 이제 매각하고 인수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 10조원이라는 가격이 부담될 것 같기는 하고 인텔 입장에서도 낸드라는 큰 사업부를 좀 넘긴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어찌됐든 좀 윈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사실 IDM이라는 명칭 아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인텔이 이제 팸리스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손꼽히는 기업들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걸 이제 사실은 이 IDM은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빛 좋은 그런 살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슬슬 서로가 잘하는 거를 특화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SK하이닉스가 낸드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인텔은 좀 적자가 우려되는 적자가 나오고 있었던 낸드를 이제 정리를 했다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서로 이제 윈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경쟁하는 동안 사실 그 IDM이라는 이름 아래 경쟁하는 동안 보시다시피 TSMC라든가 브로드컴, 퀄컴, 엔비디아, AMD 최근에 이름을 정말 많이 날리고 있는 반도체의 팸리스와 그리고 파운드리 기업들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 특화를 시키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그리고 인텔도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먹거리를 계속 좀 만들어가고 유지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경쟁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빛을 좀 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단기적으로 3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거는 그냥 일단 털고 가야겠죠 그 부분은 안타깝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인텔도 좀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올해만큼 이렇게 반도체 섹터에서 이렇게 참 다양한 이슈가 있었던 게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엔비디아, ARM 이슈도 있었고 화웨이 칩 관련해서도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고 TSMC, SMIC 정말 많은 기업들이 언론 보도에 또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실렸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 SK하닉스, 국내 기업들이 어떤 파일을 차지하는지 어느 정도의 먹거리를 가져오는지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걱정도 되지만 또 그만큼 또 기대도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막 이슈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주의 이슈 브리핑이었는데요 이번 주는 종목, 실적, 밸류, 이슈, 환율 정말 다양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었던 한 주였던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그만큼 불확실성도 많지만 그 불확실성 안을 꼼꼼히 살펴보면 또 다른 가능성을 좀 살펴볼 수도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계좌의 마이너스를 줄여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뭐 어느 정도 지수도 이렇게 슬슬슬슬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줄여내는 것에 성공하셨다면 이제는 조금 더 멀리 보는 시야 앞으로 이 불확실성 시즌이 끝났을 때 어떤 종목들로 내가 다시 수익을 챙길까 이런 포트폴리오를 한번 재편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